안녕하세요. 저널입니다. 미국 소비자물가 발표가 나왔습니다. 관점에 따라 같은 수치를 두고 평가가 사뭇 다른데요. 일단 수치 자체는 전년 대비 6.4%, 전월 대비 0.5% 오른 것으로 나왔습니다. 전년 대비 6.4%는 12월 6.5%에서 0.1% 줄어들었으나, 전월 대비 0.5%가 12월에 비해서 다시 0.1% 오른 수치인데요. 근원 CPI로 보더라도 전년 대비 5.6%, 전월 대비 0.4% 오른 것으로 발표되었습니다. 해치웠는 줄 알았는데 여전한 강세를 보인다는 분석부터, 내려오기 전 쿨다운이라는 분석까지 다양한데요. 중요한 건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석하느냐겠죠. 연준위원들은 하나같이 폭탄 발언들을 쏟아냈습니다. 결론은 더 올려야겠다는 뉘앙스입니다. 리츠몬드 연준 총재 토마스 바킨입니다. 블룸버그 인터뷰에 나와서, 인플레가 우리 목표를 상회하는 수준에서 유지된다면 아마 조치를 더 취해야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. 델러스 연준 총재 로리 로건은 경제 전망 변화에 대응한다든지 혹은 원치 않았던 조건 변화를 상쇄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반드시 기존 기대보다 더 긴 금리 인상을 지속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. 필라델피아 연준 총재 패트릭 하커입니다. 데이터가 제시하는 대로 따라야만 할 것이라면서, 아마도 연준 기준금리는 5%를 상회할 겁니다. 5%에서 얼마나 높이요? 그건 우리가 맞이할 상황에 따라 달라질 겁니다. 라고 했습니다. 뉴욕 총재 존 윌리엄스입니다. 노동시장이 강한 측면을 고려할 때 확실히 인플레이션이 우리 예상보다 길게 유지될지 모르는데, 그렇다면 금리 역시 예상보다 높이 올려야 할지 모릅니다. 물론 3월에 이미 동결할 걸로 예상하신 분들은 소수였을 겁니다. 그러나 금리는 5%를 찍고 더 오를 수도 있다는 가정하에 계산에 들어가야 할 타이밍으로 보입니다.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감사합니다.